자 오늘은 김치 담그는 날이라서 김치 담그로 이쪽 보거타에서 제일 큰 야채시장으로 왔어요 그 안에 보여드릴게요 아 여기가 항상 배추 사러 가는 데거든요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여러분이 소금이 다 먹습니다 저는 다른 식당들 소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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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너스 그냥 이것만요 더요? 감사합니다 어디서 구매했어요? 어디서 구매했어요? 어디서 구매했어요 어디서 구매했어요? 어디서 구매했어요 그냥 작은? 왜요? 네,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 같아요 오늘 다시 돌아올까요? 다시 돌아올까요? 이제 돌아올까요? 이제 돌아올까요? 왜 이렇게 돌아올까요?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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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 가격은? 더 가격? 작품? 몇 시장에 왔어요? 오늘 왔어요 몇 시절? 오늘 왔어요 오늘 왔어요 오늘 왔어요 몇 시장? 그 가격은? 네, 그건 3,000 정말 작은 왜이래? 아저씨 일하는데로 넌 넓다 아저씨 저도 유심하네 오케이 이거 마스그란데 아멘 얼마 정도? 5, 6 총 6 총 6 총 6 아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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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멘 아멘 제가 여기 가고, 빨리 알겠습니다 아, 안전? 아니, 아직도 너무 많고 많이 흘리기 조금 더 아, 네, 더 아, 더 언제 더 흘리기 저녁 quando 만나러 칼칼? 네. 매일 오클댕. viernes. 만산을 두고 더 넣을때. papua? 잘한다 2개 소금 부자 소금 소금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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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은 청SK2가 가르치다. 청SK2가 가르치다. 4몬건강에 가르치다. 청SK2가 가르치다. 청SK2가 가르치다. 다행히? 네. 청SK2가 가르치다. 그 다음은 청SK2가 가르치다. 이 청SK2가 가르치다. 그 belonged Save 여기서 네..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어느 쪽에iencia.. 끝판지엥 잘자고싶어 잘자고싶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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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